음.. 마법학.. 약초학 수업이구나 어? 너희 이모를 위한 선물? 음.. 옷차림 버린 신선찬지 우리 집에서 가장 새로운 꽃을 보내고 아.. 저 친구는 뭐야 네 뭐겠지 선생님 이름이.. 마을이시네요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 년에는 인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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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구의 지구의 지구 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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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가 아키오.. 아키오.. 은혜의 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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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와 젤 Caille 우 dan 고추냈 어떤걸로 아는데? 어... 빨리! 새로운 맨데렉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물을 부어주세요. 한 장에 금이 갔는데요? 오 맞다 여긴 마법색이지? 박칼이 징는다고? 어.. 즐거웠어요 어? 제 전용 화분? 음.. 화분에 씨앗을 주면 나중에 챙겨갈 수 있다 10분? 리얼타임이야? 아.. 리얼타임이네 의료용 약효 아.. 그럼, 우리 그룹을 부족하면, 다른 플로라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첨핑 캐비지입니다. 어떤 플랜은, 그 외에 있는 칼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캐비지가, 무언가, 무언가, 음, 타이머가 돌고 있구요. 어, 못 눌리나? 아, 자동으로 이게 돌면서 물을 뿌리는구나. 안녕하세요. 저녁 전에 호그스미에 갔을 때 봤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리앤더입니다. 저는 중국의 첨핑 캐비지입니다. 이 길을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흐름의 첨핑 캐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너의 세바스티안과의 세바스티안이예요. 그리고, 그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하지만, 너는 정말 좋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세바스티안과의 세바스티안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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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는 장소들에 있는 것들의 점수 되죠. 나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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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야 됩니다. 음, 다 먹어주고. 어떻게 던져 에론 을 누른 상태로 아 이거 도우구나 에론 꾹 누르면 선택할 수 있구요 어떻게 쥐어? 근데 그걸 굳이 식물이 해야될까? 쓸모가 있을지도? 그래 일모만 있다면야 다른 꽃들도요. 다른 꽃들도요. 너의 꽃들도요. 알겠군요. 우리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시간을 가져올게요. 학생으로 돌아올게요. 나 때리는 건 안지? 잠금 열쇠는 어떻게 오는 거야? 제 감소 знач. 그 경우는 항상 다른 꽃을 가지고 있는 것이예요. 우선은 사자에 찾아왔어요. 희생한 꽃들. 이 꽃들은 너무 많이 일으키죠? 은은과는 별로더 안가가 없다고, 손가락을 보면, , 잎아나 깊을거지. 그리고 역시. 너는 너무 넉넉한 것 같아요. 너의 성격이 계속 흘러가게 될 것 같아 손가락을 잃는게 좀 너무 위험하지 않나 아... 마지컬 플랜스는 너무 많은가 필요한 것 같아 더욱더 배우고 싶어 행복해! 허벌리지어는... 바운소스 섭제트 너의 가어덴, 너의 가어덴, 너의 가어덴 흠 그럼, 저는 그것은 모든 것 같아 한번 가봐, 제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 보내고 테스트 완료, 약초 악수업 음, 다음 퀘스트 좀 볼까요? 아, 이거 해볼게요 아, 이탈로스의 열쇠 천문학동 천문학동 여기 한번 올라가 봤었죠 어, 어디 갔냐? 천문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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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e 어휴, 너무 빠른데? 이숙사 토큰? 이숙사 토큰? 어디니? 이숙사 토큰? 뭐야 밖이잖아 음... 하나 사졌어? 기숙사 상자? 이숙사 토큰을 당신 기숙사의 상자에 넣어라? 이숙사 토큰? 와 갈 때마다 못 지참하네? 그렇죠? 으... 우리 기숙사가 어디 있었더라 자주 가지를 하니깐 위치를 잘 모르겠네 여기 흠 흠 흠 흠 흠 통통한 기부인 초성화 그리빈 도로의 학생 휴게실을 지키는 초성화로 휴게실에 들어가려면 암호를 말해야 합니다. 그녀와 그녀 친구 바이올렛은 다른 초성화 사이를 돌아다니며 주의적으로 그 안에 포도주 통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만이구만 아니 이걸 다쳐야 된다고? 음... 다른거? 요거 해봅시다. 자꾸 재촉하긴 하는데... 종... 종탑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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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고 알려져있어. 안좋은거 아니야. 블럼범블 안좋은걸 왜 키우고있지 여기가 아니고 아래인가 불이 안붙네 뒷공간도 구현은 되있긴 한데 뭔가 먹을만한게 없네요. 숨겨놓은걸아야되나? 불쏘시기가.. 불쏘시기가 되기 직전이라고? 아 요거 뭔 말하니까 했네 슬쏘시기 슬쏘시기 약초 헤라 슬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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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거 아니야? 슬쏘시기 슬쏘시기 수낭으로 살아온거 아니야? 아 루모스 해뿌리다 어휴 어휴 보면 저게 불을 붙이라고 나와 있죠 불은 요거 불은 요거 어휴 공격 악략 공격 услов Kont놈 불은 로봄 불쌍한 소리 불쌍한 소리 불쌍한 소리 으르몬스는 좀 이런 것 같애 불쌍한 소리 인센 디아 루머스 인센 디아 루머스 인센 디아 인센 디아 인센 디아 인센 디아 아키온 루머스 인센 디아 인센 디아 루머스 무는거 아냐 뭐야 이게 다야 인센 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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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머스 인센 디아 인센 디아 매끈한 결투용 루머스 인센 디아 인센 디아 앙비를 새로 하나 먹었네요 전설급 인센 디아 은센이 어디를 팔아야 되나 상점 한 번 가야되나 이때 공부가 다를 던컨 로딩이야 몰라 가장 왔다 그는 한 잎이야. 큰 베너머스 텐타큘러야. 내가 더 이상한 것 같다. 내가 더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으흠. 너무 대사 기뻐. 당연히. 내가 이 자신을 도와줄게. 이는 퍽스킹 던킨을 잘하는 것 같아. 오늘 저는 모든 곳에서 보여줄게. 음 사소한 부탁하나 더 마저 들어줍죠 기숙사 바로 올 수 있는 건가? 아 안에 달려있구나 어 근데 기숙사 안에 유령이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못 올라간다 여자 기숙사인가 보다 아 얘 느낌 좋다 이런데 잘 지었어 아 남학생은 못 올라가게 아예 계단 자체가 막아버리네 근데 한둥이로 뭐 여섯개 더 되나 내 진대 아니야 어느게 내 진대지 우리 우리 방이 아닌가 기숙사에서 잠을 못 자네 다음 퀘스트 하러 갑시다 마법약수업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뱅뱅 꼴려있네 어 마법약수업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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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샤브교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아 아 얘들은 뭐 밤늦게까지 마법약 연습하고 있네 아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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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을 봤쁘는 뱅뱅 뱅 뱅 염 꽃밭가 한 줌 살살 떨고 손가락 턱 턱 치면 정확히 한 방울씩 나오네 다섯 방울 국자로 한 스푼 떠서 먹어보나 도전 그 사람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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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공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양식품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식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공에서 연구가 된 것입니다. 다른 식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더욱 부끄러워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면, 그리고 러시아도 러시아라. 응? 그대로 들었어? 아 위즐리 가뭄 아 그래 넌 테니 쓰는건 아니겠지? 보고서? 아 모진과 버크가 위험하다? 위험스럽다 모진과 버크가 위험하다 모진과 버크가 위험하다 뭐 만드니 근데? 마법약 스테이션 재료가 있어야 되네요 오 오 어 젓는거나 뭐 넣고 뭐 그런거는 이제 다 해주네요 마법이 마시면 내구성 좋은 돌같은 피부를 갖게되어 방어력이 강화되는 마법약 량이 저렇게 큰 커보이는데 요거 밖에 안나와 그리고 이제 마법이 추가되면 그리고 그 이상해 뭐지? 잠시만 잠시만 가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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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이 쉬 가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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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쉬 죄송합니다 약초학과 연금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냥 그곳에 도착하면 모두가 다 됐다고 한일을 기다려야 해? 바스는 담아버렸어 내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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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는 것 같지 않았지? 정말 멋있네요 내가 정책했을때 포션을 끓여야 할 수 있겠지? 어? 뭔가 파리가 지나간 것 같았는데? 여 있다 죽어 내가 들고 꼽으면 안 되나? 기숙사 토큰 하나 받았구요 기숙사 토큰 하나 받았다 이제 레티 우편 캐스트를 내가 해줬나? 우편 캐스트를 내가 해줬나? 아 또 걸어가야돼? 이거 아이템 상징 한번 들립시다. 지팡이 가게로 가야되나? 지팡이 가게로 가야되나? 지팡이 가게로 가야되나? 지팡이 가게로 가게로 가야해 저기요, 바쁘신가 tightly 여기가 서점이였나? 할 수 있죠? 한 이 정도? 근데 이거를 재미로 볼 수 있을까? 태비 제조기 일단 돈을 앓아둡시다 지금 당장 써도 되긴 하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막 가져가도 돼? 여기가 빗자루였나? 아, 빗자루? 아, 지팡이 지팡이 3브룸스틱스 현재는 시로나 라이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거스미드만큼이나 역사가 깊은 곳으로 추정됩니다 옛날부터 3브룸스틱스는 버터맥주와 파이어 위스키를 사는 마을 주민과 호거아트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오, 장난감 가게 오, 좀 보자 어이, 쩐다 이런 데 장소 잘 되지 널리기는 정도구나 좀 작아보인다 돈부쉬 뭐가 뿜어져 나온다니 뭐야 함부로 이런 걸 꺼내 써봐도 되나? 오오 오오 뭐야 나오다 말잖아 보장이 안다 오오 Driv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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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장원이네. 아 창고 좀 털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아 저요. 아 좋아요. 아 저요? 돈 없으면 그런걸 쓴다는거 아니야? 구경좀 해도 되니까 어떤 서비스를 드려야해? 너가 관심이 있어야지 머리 스타일을 바꿔서 기분 내고 싶대 흉터도 바꿀 수 있어? 뭐야 알그레한건 뭐야 어우 눈물점 눈물점 하나 가자 눈썹을 좀 바꿀까요? 눈썹 없으니까 완전 인상이 다르네 머리색을 좀 바꿔 약간 블루게이지 블루계열에 이걸 블루라고 봐야되나? 코발트 블루는 없나? 코발트 블루는 없나? 요거 나쁘지 않다 너 이제 조심해. 그리고 내가 곧 뵙게 만나뵙니다. 풍터도 지워주시네? 솜씨가 대단하셔 옷가게 내가 끼고 있는 거랑 비교되는 거지? 비싸긴 비싸다 러프 아 근데 교복 로프가 이쁜데 레벨이 안되구나 블레드레그스 마법사옥가게 마네킹 학생들이 결투연습을 주로 사용하는 마법 마네킹과 달리 블레드레그스 마법사옥가게는 최신 마법 패션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블레드레그스 마법사옥 롤드 블레드레그스 마법사옥 블레드레그스 마법사옥 블레드 요거 숨는거 이걸로 옷을 타고 가면 모르나? 아 이렇게 타는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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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벌 주면 진짜 많이 주네 쇼핑하는데, 하루를 나버렸네 벌써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나 마법의 우편 우체국에 있는 한 활송 장치는 마법으로 다양한 우편물을 정리합니다. 우체국 자체에서 일하는 부엉이는 200마리가 넘으며 현실 또는 소포의 배달 속도는 색으로 구분된다. 200마리가 넘어? 엄청난데 스크리븐 샤프트 고양이 이 고양이들은 스크리븐 샤프트 기펜 상점 근처에 머무른 것 같습니다. 기펜이 이 고양이를 유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점 주인이 그들을 위해 남겨두는 단식 때문일 수도 있지요. 뼈도 있네요. 우볼 상색 있는 여행자라면 호그 스미드의 마을에서 비교적 위험하지 않는 이 우물보다 다른 우물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좋다는가요? 안다는가요? 압니다. 와우 이건 뭐야 아 나비 여기도 나비가 있어? 와.. 요거가 어디야 초창기 그쪽 아닌가 올라오는데 플랜스 비트 아 좋다 르베리온 약간 악기 제작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도 되나? 아 노래 썼다 르베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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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신 아! 나방형 있잖아 르베리온 가자 가자 어디였지? 아까 이 금방이었는데 여깄다 그래도 금방이 있네요 르베리온 훔쳐 온 거 아니야? 다? 이제 아이템들 나중에 나갈 때 템을 좀 팔고 가야 겠습니다 버건디로흐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 요 안에 거울이 있는데? 바로 밑에 있잖아 어어 그래 아 갯? 오 책이 날아 댕겼는데? 아 이거 다 걸어가야 돼? 아 이것도 NC인 얘가 돈을 진짜 많이 주거든요 다른 수단이 없나? 마차 같은 데 못하나? 근데 돈이 좀 있는데 이제 네 열고 뒷자루 못타나? 얼마지? 따로 배워야되나? 뒷자루타는 법을 아 아하 걸어가야겠구만 호그와터에서 가야되잖아? 이어서 갈려면 엄청 머네 일단 장비만 팔고 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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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달아 있고, 장비 아직 뭐 바른 게 없어 가지고 능력대 높은 순으로 써야 될 거 같아요 아멘 아 컬렉션 외형을 바꿀 수 있구나 컬렉션이 다 어디 갔나 했더만 모자는 벗자 일단 스킨이구나 컬렉션이 여기 멋져 다른 것보다 이거 이쁘다 이처로 얼마나 할나 빠른 이동으로 중간에 들렀다운 가봅시다 아 버려진 건물이었어? 아까 간 데가 중간 홀로 해가지고 중간 홀로 해가지고 중간 홀로 해가지고 나 가자 응? 전복 어디서 파리 소리가 나는데? 여기 있다 파리 어디갔냐? 여기인가 보다 잠깐만 파리는 파리 쫓아 가야되나? 파리 쫓아 가야되네 없어져버렸네 아 아 아 아 성일곤이니까 옆에서 때려버리는데 띠링띠링 소리가 나긴 하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이거 불 납작해진 갑옷 멍청하게도 산에서 사는 트롤과 의자 뺏길의 놀이를 결두했던 무모한 스케그룹 소프경에 가보십니다 트롤이랑 의자 뺏길을 했어? 그리고 자버댔고 가보자 출입 통제 시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네요 마법 동물 교실 미리 찍어놨 도망가면 좋지 제로 먹을 수 있는데 도망가면 좋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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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무릎 타랐다 이제? 관리네 도브 이 도브 세트는 아늑한 오두막에 어울리는 모든 종류의 가구를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 만들 수 있는 바보가 될 수 있다고 추측됩니다. safety 이게 나야? 뭘 주사해 성격이 하는 거야? 주사위야? 뭐야 물고기도 싸네 여기로 땡겨야 된다 저 grid remain 누가 솟구는 있는 건지 불 흉내됩니다 불을 붙으며 루마스 루마스 루이머스 지금 오는 데가 아닌가? 루머스 나왔다 나왔다 음 밤새웠어 여기서 기울 때까지 아... 내가 찾는 걸 원하고 있어 그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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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he 그리스마스 그 저의 맥주의 장은? 그 사람을 가르치러서 그 장은 사로나의 제작은 그 사람을 부undering 하나가 한 번의 장은? 어떤 장은? 러스와 러그워드에 러그워드 한 번의 장은? 그래서 내가 남의 러그워드에 러그워드 마태고를 지내고 그리스마을 지켜내려고요 다른 장은? 응 잘 알았어요 Good. Rookwood and Harlow are a dangerous pair, and the fact that they're working with Ranrock, well… All the more reason they must be stopped. Rumor has it that Theophilus Harlow runs Rookwood's day-to-day operations. Taking him down would cripple Rookwood's entire enterprise. That may be true, but shouldn't Officer Singer handle someone like Harlow? I spoke with her. She was polite, but perhaps understandably would not discuss details with the student. I overheard some of Rookwood's lot talking about a massive poaching operation that Harlow was planning. I was thinking that we could investigate a bit, try to get the evidence that Officer Singer needs. Alright. But how? I am going to watch and listen, find out precisely what Harlow is up to. I shall reach out when I know more. In the meantime, remember, I am here if you need me. Thank you, Natty. Be on your guard. I've always said that travel broadens the mind. I beg your pardon. How dare you threaten me. What's going on here? What's going on here? Where? Where? Potelto. Oh? I never thought Ramrock's loyalists would go this far. Hello? Pardon me. Is everything alright? Hardly. I've just lost my business and almost my life. You'd best look elsewhere for wares. I've nothing to sell now. I never thought I'd come to this. Be on your guard. Ramrock and his loyalists will spare no one. They attacked you. Oh, Ramrock has no patience for goblins who won't join him. While I too would like to see goblinkind treated by wizards as equals. Bloodshed is not the answer. When I said as much, they turned on me. Struck me till I nearly passed out. Took my carts, my belongings, even that which is most precious to me. My paintings. Uh, hmm. Did you have any problems like this? Has Ramrock's loss ever attacked you like this before? They've been taunting and threatening me for a while now. But they've always believed that violence is the only way to get what they want. Things have taken a much darker turn of late. Ramrock is getting more powerful. And his loyalists know it. They feel untouchable. Ramrock assumed that all goblins would agree to follow him. But he was wrong. Many of us would like a diplomatic end to the discord with wizards kind. 아는 화가에요? You mentioned that your paintings were taken. Are you a painter? I am. It's my calling. Though most would think it an unusual path for a goblin. Most of my family work in metal. Or associated with Gringotts. I'd wager my finest brush that Ramrock's lot have no appreciation for any of my work. And it'll be tossed aside for kindling. Without my carts and my livelihood. Who knows when I'll be able to paint again. What's that for? I'm sorry this happened to you. I shall certainly keep an eye out for your carts. That is very kind of you. But I think they took them to their camp south west of here. Just past some ruins. Too dangerous to try and retrieve them. I did enchant the carts to return to me if I ever lost them however. Slim though the chances may be. I'm holding out hope that some of what was taken is return to me. It was nice meeting you. I wish it had been under better circumstances. Not me, just before. The tot koparts will get some sound. All the stuff in here they go to me. I think we'll be able to go in the collection. 집안인가 본데 여기는 상점 저기 아까 도와달라 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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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혼자 남아있어 보스전이야? 필드 가이드 컬렉션에 새로운 적 유형과 함께 냉신됐습니다. 레벨이 좀 높아져다니나요? 아이템 뭐 죽거나 그런건 없네? 네? 뛰어난 방어 실력이요? 저... 아트 때려먹을까요? 실력으로 받았습니다. 음... 프리아라는 분이 누구시죠? 연구라 흥미로운데요? 넌 검사자들이요? 너라 트레드웰에 있는 서비스는 메르원과 아케올로지스도 메르원과 생활을 특히 매일과 생활을 통해 음... 말...라는데요? 멀린? 네 아소왕 마오사 멀린은 호그워츠에 들어갔어 호그워츠에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 여기 몇 년 전에 호그워츠에 들어갔어? 이 와인 가벼운 빌라들 다진마다 다진마다 저는 멀린은 멀린을 이름으로 생각해보니 그들과 함께 슬리데린에게 슬리데린에게 어허 정말 흥미로운데요? 퍼즐 천천해요. 러허브, Merlin repeatedly mentioned it in his writings. I had just arrived to test my theory when I was so rudely interrupted. You see, each swirl in Merlin's writing has a symbol in the centre. That started me thinking, what if... The mallow suite is meant to be placed at the centre of the symbols. Precisely. Would you care to do the honours? We can see what comes of our little hypothesis. I brought a trunk chock full of mallow suite with me. It's just over there by my tent. This trunk? Yes, take plenty. Even if you already have some. That's a good idea. I have the mallow suite. Lovely. Now notice the vines on these pillars here. As well as a stone swell on the ground. Yo? Each trial has these features. Place the mallow suite on the swell. Then we'll see what happens. 정신완의 부정 정신완의 부정 은근 여우 오 오 그러게 어떡해 뭔가 불을 붙이게끔 생겼는데 타깃이 되고 거리가 멀어서 날까 멀리네 시험 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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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여! 또는 말로스윗이 필요합니다. 호그스미드에 더 필요할 수 있다면 더 필요할 수 있어야 할 수 있겠죠. 저는 정말 멀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심하세요. 이제 제가 필요한 점이 있다면, 제 책들과 책들과 책들에게 다시 돌아올게요. 와우 저도 캐스트가 있네요 왜 날 찾지 안녕 아.. 수송보험이라니 숨 못쉬는데 멋진 답변 저의 답변은 무엇인지 내가 지켜봐 아 수송보험이라니 아.. 숨 못쉬는데 what was meant to be a quick stargazing cruise with my grandmother they never returned i'm so sorry what happened to them we can't be sure we only know that neither they nor their boat made it back to shore they were presumed drowned father was so distraught that he forbade our family from setting foot on or in the black lake ever again a treasured family astrolabe vanished with them that night if you could dive down and retrieve it i may be up to bring my father some piece um 니 다운이 알거라고 생각했어 you seem to think i might have heard of the barth pinches medley's why would i know your family that's like asking why the sky is blue or grass is green the pinches medley name is synonymous with intellectual curiosity we are known for our contributions to science and art i'm surprised you haven't heard of us frankly but with all i plan to discover about the world around us those that don't yet know the name certainly one day will what exactly is an astrolabe it's an astonishing ancient navigation tool essentially a hand-held the model of the universe it's mainly used for studying the stars astronomical pursuits but it has nearly a thousand uses fascinating device sadly i'd imagine it's rusted beyond repair now still we'd love to have a return to us it would be like getting a bit of my grandparents back um it sounds dangerous especially for something of mere sentimental value i understand but i'd be forever grateful of course you may discover much more than the astrolabe anything else you found would be all yours i've cross-referenced the vessel's last alleged location against the lake's topography depth charts and thai chetjol my best guess is that it's just over there about a furlong from the dock it would be wonderful to have my grandfather's astrolabe back it would be wonderful to have my grandfather's astrolabe back i do hope you find the astrolabe it would mean so much to our family it sounds as if our astrolabe is just north that the river the in the north east of the river i will dive and see you cly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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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OOI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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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가 아스트롤에 있는 곳이구나 다이아몬드가 아스트롤에 있는 곳이구나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이구나 사람들도 Schweara 낭상그 아 물속에 누가 바다에 해 뿌려 놨냐? 옷은 미니 무단투기를 전하여 놨어 어어? 굉장히 쏠쏠하긴 저는 그리스도 아스트롤에 대해 알려줘야 해 이렇게 보면 또 좋은 것 같기도 아 거머리를 왜 지을려는 거야? 힘들었지 이너마스크? 챌린지 용가족 이쁘다 장비용 공간 증가 멀리 내 시험이 커렉션 지도 테스트 요거 수레 해 줍시다 장비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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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굳이 여기니 암살이 되나? 나는 많이 쌓여서 더 다 zu 우리만 더 줄어들어. 전ека는 거리가 안됐네 무장 해제? 아 아 아 겁나 아파 석궁 화살을 훔치라는게 뭔 말이야? 석궁 화살 좀 줄래요? 석궁 화살 좀 줄래요? 내 손에 있네 아 아파 아이'S 아이ор 그elly 또 함 Wars 아아 아 아 ctr 아 tan 2 아으 아아 아 eyebrow 아 creek 이름 아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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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윽 아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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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campus 음 아필요 아필요 으흐 도망bus 으어어어 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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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아, 깨진다. 아... 아...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 헤헤... 겨울투 챌린지 뭘 봐야되나? 빠르다! 기피 반격? 아, 고대 마법 던지기? 빼앗고 고대 마법 던지기 기피 반격! 아키엘, 도와주세요! 너가 아니야? 사랑해! 내가 도와줄게! 아키엘, 아키엘! 내가 도와줄게! 죽을게! 아키엘, 아키엘! 용풍ibo Vis Sierra Vitali 아낙의ím 어디 묶여있는데 근데 요거 오 쟤 하락 아니네 요시암인데 요거 뭐죠 이게 뭐지 뭔가 내게 아 투명마법 쓰면은 암살 플레이 도 가능하다고요 처음에 쓸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말랑가 말랑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무기 빼앗고 다 그 던져서 던져야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무장 해제를 해서 석궁을 떨군 다음에 그 석궁을 집어 던져서 데미지를 주면은 강약한 일격을 한다고 했는데 요거 사용법은 모르겠네 요거인거 같긴 한데 장애자 기득 플레이 나 가능하네 티라웡 레비어썬 아 상의자 긴 플레이 나 가능하네 어 와 상의자 긴 플레이 가능하네 suffix 그렇지 이거지 여기 저기 여기 아 저거구나 찾다 찾다 어 다 따라오네 그치 요거지 눈치챘습니다 더있나? 어 더있나 보네 여기 아니요? 없나? 어때? 뭔가 좀 달라졌나? 밖에 밖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우씨 돌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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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집어야되는데요 돌멩이 어디있냐 아 하나 둘 셋 네네 개가 있어야 돼? 아하 여기서 제작하는 거 아닌가? 돌멩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사람들이야? 왠심! 이러면 안 걸리게 되자? 밀릅꾼 추적자 밀릅꾼 추적자 마법? 암살은 어떻게 하지? 오 암살은 어떻게 하지? 뭔가 잃어버렸어 너의 암살은 끝났어 아 돌찾기 멀린캐스트 뭐 안보이나요? 밖에 있고 돌 돌 돌 르베리오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여기 안에 있었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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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멀리 되죠 안에게 돌아가 봅시다 아니 그 아까 그 고블린 마차 되찾아 달라는 고블린 떼었죠 머리가 상당히 모네 헤이 나왔다잉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름다운 하신 음흠 뭐 그래요? 알아서 해요 제가 시작하려고 했지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두개 제 차량이 들어오면 제 차량을 보여줄게 아직 열쇠 여는건 모르지? 패스트 아 돌아가야겠네 이제 연회장 많은 길에는 아무것도 안 일려있네 이동 어 더비 평소 중이니? 그래 풀룸 마법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불을 치는거 아니야? 벵글벵글 돌아가는데 아키엠 불쌍해! 아 이거 어두워 아 여보 삐우는거 내가 여기 한번도 안안나 아 열쇠팔이 어디갔냐 뭘 보고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라고 말하면서 바로 쳐버렸네 기숙사 토큰 짬짬이 좀 모아놔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은 힘들어요 어 목이 달랑달랑한니 목이 달랑달랑하니 예스 네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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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찾고 있는지 마실 페이지를 제가 도와줄게 제거 제거 너무 멀쩡 잠시만 책을 어떻게 알 수 없는지 그리고 그게 왜 이리와 수업이 망치고 있는지 그 사이에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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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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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나가면 되나? I beg your pardon, roast beef, rotten roast beef. That is correct, rotten roast beef. If one floats through it just right, one can almost taste it. I suppose I can do that, but why me? It's simple, my young friend. My ghostly form cannot carry it.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f you'd be so kind as to collect the roast beef, I shall explain everything else in due course. Ah, here we are. Tickle the pear and ten on his feet. You say tickle the pear? Yes, in the painting. I'll wait right here. Do try not to get in the way of the house elves. I'm already imagining the sweet aroma of rotten roast beef. Rebellion. Hey. You say he's trying to get this song, right? You say it is enough to get in there. 상한 로스트 비그? 뭐야? 저기요? 배 초상화? 과외 근술을 묘사한 적물화에서 배를 간지럽히면 배가 낄낄붙은 다음 문거리로 변합니다. 이 문거리를 돌려내면 호흡하트 주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거리를 돌려볼까요? 이 문거리를 돌려도 될까요? 뭘 원하는 것 같은데? 이 문거리를 돌려도 될까요? 이 문건들을 불러요. 이 문거리를 돌려도 될까요? 상한 로스트 비그 봐봐. 여기 있는 물기름 띄는 네요. 뭐를 안 하니? 환영 간식? 뭐지? 뭐지? 파스테? 랩스 랩? 좋은데... 정말 필요하다는 건 롯덩이 롯덩이 아... 닉이 보내주셨지? 도와줘요 닉이 롯덩이 닉이 롯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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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는 뭐지? 음식의 맛을 음... 여기서 마법으로 음식을 만드니? 응... 네 음식은 마법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마법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마법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마법으로 만들 수 있어야지? 아.. 양이 열릴 수가 있구나 만들.. 아주 소량만 만들어도 엄청 뿔리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흠흠.. 여기에 내가 와도 괜찮아? 헉! 근데 Finky doesn't mind There's nothing that lifts Finky's spirits more than the company of students We so rarely get visitors And we have plenty of treats Come back anytime you please It was nice to meet you Thank you for the beef Happy to help And to meet you as well Please give Nick Finky's regards 다시 갖다 주러 갑시다 니콜라스 그냥 식당 가서 마음대로 꺼내먹어도 되는 거야? 아! 너 돌아왔어! 전혀 걱정이야 전혀 없어 전혀 없어 Finky sends her regards 롯롯롯롯 아.. 알겠어 Finky는 정말 행복해 그럼 그 롯롯롯롯롯롯롯롯 And you'll be one step closer to finding those pages This is all rather cryptic, Sir Nicholas What's going on? Terribly sorry I'm getting ahead of myself Sir Patrick organises the Headless Hunt A group of Headless Ghosts Who gather for various, er... Headless activities Headless activities? Yes, you'll see Anyway I don't know how But a member of that Hunt Richard Jackdaw Had the pages when he was alive My plan is to take the Rotten Roast Beef to Sir Patrick's So that he'll allow me, us To engage with the Hunt and speak to Jackdaw Shall we? Um... Roast Beef to Sir Patrick's I thought the Rotten Roast Beef was for you It is! In a way You see I've been trying to gain access to the Hunt for quite some time Offering the Beef to Sir Patrick May help me in that regard Well, of course Also helping you Um... What are we supposed to do when we meet the Hunt? Allow me to do the talking They'll be welcoming to you, however In no small part due to the Rotten Roast Beef you'll come bearing Um... Um... We have a... What am I supposed to do when we meet the Hunt? Allow me to do the talking They can be a rather... Supercilious lot In no small part due to the Rotten Roast Beef you'll come bearing In no small part due to the Rotten Roast Beef you'll come bearing Is the Headless Hunt dangerous? Oh, the Headless Hunt wouldn't hurt a fly Let alone a student Just a group of fun-loving Headless Ghosts Trial Very well I'd like to meet Sir Patrick myself and see this Headless Hunt Ah, wonderful! You won't regret it It's like my brother I'm sorry You won't regret it I'm sorry You've had to go Well... You'll regret it I'm sorry You've got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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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음식에서 바다라덴긴다 그럼 이 회사는 완료될 것 같다. 어떻게 하는 것들의 가장 좋은 것들, Sir Patrick? 아, Sir Nicholas. 그리고 학생들.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받았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무엇을 정말 원하는 것이다? 오 쒸 이런데 향이 많다냐? 미니어얼 이건 더 이상 남어줘 어, 네이버 몇 정도를 할래, 우리의 뱀지에 대해서는 알게 될까요? 그러지만, 피, 네이버 아... we aren't the headless except for a little bit of tendon hunt after all now please follow me and I shall help u find your way out 어.. 목이 없는 사냥꾼 협회에서 놀기? 목이 없어야돼? 여기서 놓은 데가 많나? 어.. 왼신 컸습니다. 맛있게 막아주고요. 뭐야? 아...